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. 전라북도 선관위는 내일부터 선거 전날인 14일까지 13일 동안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인터넷과 전자우편,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은 투표일 당일에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비방,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에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행위는 법 위반 가능성이 있고 18세 미만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. 또한 오는 3일까지 총선 후보자를 알리는 선거 벽보가 도내 5,271곳에 부착됩니다.